오늘 밤에는 이불을 펼 필요가 없으 저 부르셨어옵니까? 아니다 운명 운명이라는 말을 이제서야 느낀 거야 스쳐지난 순간도 선명히 남았으니까 너의 작은 행동들이 사소한 조각이 되어 비로소 널 마주한 건 가장 큰 기적이었어 네가 나의 기적인 것처럼 너를 비추는 내가 돼줄게 네가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둠이 돼줄게 너를 위해 넌 내가 두렵지도 않으면 내가 무슨 짓을 당할 줄 알고 겁도 없이 네가 가장 아픈 날엔 내 손을 잡아준 네게 비로소 난 이제서야 이 맘을 전할 수 있어 이omie 우리 저에게 예 저 이곳을 지키고 안에 아무도 드리지 마라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